신경 조직 기능이 떨어져 심할 경우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질환인 황반변성 환자일 경우 담배를 피우면 증상이 악화할 확률이 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국삼성병원 송수정 안과 교수팀은 초기 황반변성 환자 172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흡연할 경우 황반변성 약화할 위험이 7배 높아졌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황반변성이 약화하는 비율이 10배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초기에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금연과 혈압 조절을 한다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